반갑습니다. 저는 35년간 영어교사를 했고 지금은 퇴임을 해서 주로 책 쓰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나올 책이 학부모상담 이라는 책이고요. 학부모상담 교사들을 위해서 만든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할 강의 이 연수도 제가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책으로 만들어야 될 거예요. 지금 준비 중입니다. 오늘은 정말 실질적인 강의 연수를 들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집 애가 둘이에요. 큰 애는 이제 컴퓨터공학을 원래 생물학과를 갔다가 컴퓨터공학으로 전과를 하더라고요. 대학교 가서 또 둘째도 경영학과에 들어갔는데 대학원은 상담 대학원을 가지고 상담 교사가 되겠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두 아이의 애비 노릇한 거 그리고 35년 동안 좀 다양하게 있었어요. 중학교에 한 절반이 있고 고등학교에 절반 정도 또 고등학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도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좀 스펙이 이렇게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학부모님들이 어려워하는 점들을 제가 쭉 같이 적고서 체험하고서 아 이런 것이 우리 어머니들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요 주제로 강의한 강의 제목이 까칠한 자녀와의 소통법. 이거는 사실은 우리집 애들이 그렇게 까칠하더라고요. 자랄 때 왜 이렇게 까칠한지. 방송이 보다 더 따가워. 그래가지고 까칠한 자녀와의 소통법이라고 제목을 정했고 이 제목이 좀 떴어요. 그래서 조만간 까칠한 자녀와의 소통법이라는 책을 선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 글 주소는 이렇고요. 카톡 아이디가 ictsong 입니다. 저는 카톡으로 부모님들 상담을 많이 하고 있어요. 휴대폰 문자는 잘 열지 않지만 카톡은 워낙 수시로 열고 하니까 ictsong 로 등록하셔서 저한테 궁금하신 점 사춘기 때 힘듭니다. 그런 고민 같은 거 해소하시고 또 휴대폰 번호 010-5117-2391 이것도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하시다가 아이와 관계에 대해서 공부도 했습니다. 제가 영어교사를 했으니까 관련된 내용도 이렇게 질문 드렸습니다. 첫 번째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교직 35년, 지금까지 38년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 사춘기,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뭘까요? 키보다 성적보다 더 중요하다. 한번 채팅창에 답을 한번 써보시겠어요? 첫 글자 드릴게요. 짜잔! 청소년기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키가 크는 것보다 성적이 올라가는 것보다 무엇이 중요하다? 자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맞추셨습니다. 자존감을 맞추셨으면 사실은 이 강의의 절반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서 자존감을 키울 것인가 하는 거죠. 그렇죠? 자존감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실은 난장이라고 해야 되죠. 난장이로도 살아가더라고요. 제가 전에 근무했던 학교에 키가 1m 밖에 안 되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아주 당당하게 행정실 직원으로 생활하시는 걸 봤어요. 난장이로 키가 작아도 살아가지만 문제는 뭐다? 자존감이 약하면 커다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존감을 양성하는 4대 소통법을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1번은 뭘까요? 뭘 제대로 해야 된다? OK 정답입니다. 칭찬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데 칭찬을 사실은 어머니들의 고민이 있어요. 어머니들의 고민은 뭐예요? 칭찬할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칭찬하는 비기를 오늘 알려드릴게요. 38년 동안 제가 발견해 낸 비기입니다. 두 번째는 뭘 제대로 쳐야 돼? 그렇죠? 그렇죠. 야단을 치긴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야단을 제대로 치는지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 기술 제가 안내해드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공감의 달인이 되는 기술을 제가 세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첫 글잡다 하면 칭야공이에요. 칭야공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칭야공 시작! 칭야공 이 세 가지 기술을 하시면 제가 장담합니다.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왜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서울시 교육청의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이름이 기네요. 제가 학습부진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이기 때문에 만든 방이 카카오 이 방입니다. 오픈 채팅방인데 어머니들 여기 아이의 영어 교육에 도움받으시려면 채팅창에도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거기로 오셔서 도움받으세요. 엄마표 영어공방 워밍업 퀴즈 할게요. 어머니들 그 코너가 무엇에 줄인 말인가요? 코로나 때문에 알게 됐죠? 여기서 애들이 전년됐어. 코로나가 코너가 네 정답입니다. 잘 맞추시네. 두번째 배그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아셔요. 자격 충분하십니다. 이게 총인데 천원짜리 열쇠고리 총인데 이게 한때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었어요. 왜 그러냐. 애들이 배틀그라운드에 너무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그만 열쇠고리 상품을 애들이 엄청 좋아했었습니다. 세번째 디팡은 무엇일까요? 요거까지 하시면 이제 디스코팡팡 디스코팡팡 타보신 분? 디스코팡팡 오 용감하셔라. 저는 디스코팡팡을 저희집이 천호동이에요. 천호동에 디스코팡팡이 있는데 제가 학생 지도를 위해서 거기서 자꾸 사안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가서 관찰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원반이 막 정신없이 돌아야 하는데 저는 겁이 나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구경만 하고 왔네요. 어머니들도 상당하십니다. 그런데 요거는 제가 왜 여쭤봤냐면 제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님들이 특별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제가 2년 동안 가해 학생 특별 교육, 학부모 특별 교육을 했는데 제가 가서 놀란 게 그 아버님들이 이걸 전혀 몰라요. 코노, 베그, 디팡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더라고요. 그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무엇이 없다. 소통이 없다. 그런 심각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어머니께서 만약에 하나도 못 맞췄다거나 1번만 맞췄다. 그러면 뭐 해야 돼? 반성하셔야 돼. 반성. 그러면 첫 번째, 칭찬의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칭찬의 기술. 부모님들이 그런가요? 아니 무슨 칭찬할 거리가 있어요. 칭찬을 할지 그러신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학부모님들께서 칭찬의 기준을 딱 찾지 못하시고 칭찬의 기준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애도 정신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건 내가 칭찬받을 행동을 했는데 칭찬을 안 받거나 또는 뭐 칭찬 안 받을 것 같은데 칭찬 받거나 이런단 말이죠. 자 그러면 칭찬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어디다 둬야 되느냐? 내 아이의 무엇? 정답 맞춰보시겠어요? 이거 굉장히 제가 38년 동안 찾은 비기. 내 아이의 무엇?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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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성 퀴즈. 내 아이의 과거에 두셔야 되요. 내 아이의 과거.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다 둬야? 우리 아이의 과거에 두셔야 됩니다. 둘째는 둘째, 첫째는 첫째. 첫째와 둘째를 비교하셔도 안됩니다. 큰일 나는 이야기예요. 가족 간에도 비교하시면 안됩니다. 두 분이 오셨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라는 게 무슨 얘기냐?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저희 반에 있었던 애인데 얘는 이제 3월부터 3월 첫날 교실에 들어갔는데 주무시고 계셔요. 아침 조회하러 들어갔는데 주무시고 계셔요. 가서 봤더니 귀가 이만큼 10원짜리 동전만큼 빵꾸가 나가지고 진물이 질질 흘러. 겨울방학 동안 어떻게 지냈는가가 한눈에 보이죠? 저는 그렇게 잘 때 저 괜히 건드리지 않습니다. 요즘 괜히 건드렸다. 자는 애 건드렸다. 잘못하면 무슨 소리 들어? CX 소리 들어요. 왜냐? 애들이 자기가 어디서 자는지는 몰라요. 너무 푹 자가지고 근데 괜히 그런 소리 들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대신에 이런 거 씁니다. 제가 애들 깨우는 무기예요. 근데 이게 효과가 정말 100%입니다. 100% 이걸 딱 틀어 주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눈 뜨기 전에 웃더라고. 어머니들 뽀로로의 별명이 뭐예요? 뽀? 뽀? 네 뽀통령. 뽀통령이죠. 이만큼 강력해요. 자 근데 얘가 3월부터 잠을 자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자냐면 6월까지 잠을 자요. 대한민국 이런 애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아주 죽을 맛이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와야 돼? 말아야 돼? 깨우자니? 뭐 CX 소리 듣고.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볼펜을 들고 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얘들아 아무개가 볼펜을 들고 잔다. 그랬더니 우리 반 애들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저놈이 왜 볼펜을 들고 자? 정말 꼴찌를 하는데 꼴찌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애들이 막 뒤집어졌어요. 책상을 두드리고 이러니까 애가 자다가 깬 거예요. 그 쫙을 보고더니 야 왜 그래?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 볼펜 들고 잔다고. 그랬는데 아 이게 그 다음 시간에 애가 잠을 안 자고 계속 애들을 하나씩 하나씩 뜯어봐요. 우리 반 애들은. 정말 1번부터 끝번까지 39번까지 다 뜯어보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정도는 맞춰 주셔야 지금 애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왜 애들 얼굴을 뜯어봤을까요? 그날 그 아이는 애 친구 얼굴 처음 본 거예요. 대단하죠? 지금 애들 이랬습니다. 그러더니 이윽고 학습지를 드디어 쓰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중간고사에서 38등 했는데 기말고사에 17등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때부터 열린 거예요. 문이. 공부의 문이 열려가지고 지금 컴퓨터공학과 석박사 과정에서. 네이버에 보면 사진 찍어서 올리면 인식하는 기술 있죠? 지금 그걸 연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보세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날 암흑애가 볼펜 들고 자는 모습을 캐치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제가 이때 오늘은 안 자고 계속 앉아있때 이 이야기를 부모님과 본인에게 똑같이 암흑애가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업시간에 잠을 안 잤습니다.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인정해 주셔야. 칭찬까지는 좀 과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4개월 동안 잠만 자던 애가 볼펜 들고 자더니 급기야 잠을 안 잤어요. 어떻습니까? 이건 정말 기적같은 변화이죠. 그리고 그 당시 제가 휴대폰 비용이 한 15만원 이상 들었어요. 담임수당이 15만원이 안될 때에요. 그때. 6천원인가 할 때인데. 애들 격려해 주느라고. 자존감 키워주느라고. 이렇게 했죠. 자 이제 칭찬의 기준은 무엇이다. 내 아이의 무엇. 과거라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기준을 잡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딸내미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를 갔다 오더니 시험지를 하나 끄네요. 수학 경시대에 39점 맞았대. 초등학교 3학년. 근데 선생님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참 답이 없어요. 왜냐. 선생님이 잘하는 게 무엇밖에 없어. 공부밖에 노하우가 없잖아요. 우리는 또 겸지금지여서 다른 거에요. 한눈팔 겨를도 없고. 근데 얘가 39점을 톡하니 맞아 왔으니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런데 이때 쓴 기능이 바로 이거에요. 칭찬의 기준을 뭐에다 둬야 된다. 내 아이의 과거에 둬야 된다. 그 다음에 얘의 칭찬의 기준은 몇 점이어야 돼요. 39점이 맞는 거죠. 그래서 39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경시대회 볼 때 네가 점수가 올라가면 점당 얼마씩 특별 용돈 주겠다 이랬어요. 점당. 근데 어머니들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버릇이 나빠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이건 그렇습니다. 외적인 동기가 내적동의 마중물 역할을 해줄 거예요. 여기 펌프. 어머님들이 펌프질 해보셨나? 펌프질 이렇게 펌프하려면 말라있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바가지 그렇죠. 물을 좀 붓잖아요. 그게 마중물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 애들이 나중에 돈 달라고 안해요. 고등학교 2학년쯤 되니까 얘네들이 돈 달라는 얘기 안하고 그때서는 이제 자기 스스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깨알 팁입니다. 어머니들 이거 휴대폰으로 찍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휴대폰으로 꼭 찍어 주세요. 이게 그 요건 아빠가 해 주셔야 돼요. 아빠가 여보 암흑에 내일 시험 끝났는데 기말고사 좀 조만간 다가오잖아요. 이때 아빠의 역할입니다. 아빠가 여보 내일 시험 끝났는데 당신 특별 용돈 좀 줘.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아침에 껴안으면서 아이고 그때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았어. 물론 고생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하는 애나 공부 안 하는 애나 다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니까 껴안고 수고했어. 끝나고 코노래도 갔다 와야지. 아빠가 용돈 쏜다. 여기 초딩이는 만원 중딩이는 2만원 고딩이는 3만원 대딩이는 우리 딸내미 시험 끝났어. 그럼 뭐해. 5만원짜리 줘야지. 대학생인데 그렇게 과정에다가 네. 그 다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큰아이하고 작은아이인데 큰아이가 올림피아도 보고 과학고등학교를 가려고 그래가지고 애가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친척집에 가면 아무게 전교 1등 했다며 어쩌고 뭐 이러니까 그 과정에 둘째가 그걸 보면서 그래서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해버리더라구요. 그러니까 부모가 굳이 비교하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스스로 비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기 황의정승 이야기죠. 저 검은수가 이를 잘하오. 누런소가 이를 잘하오. 물어보니까 그 농부가 와서 황의정승 귀에다 대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행여라도 저 소들이 알아들을까봐 그게 이제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게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간략하게 칭찬의 기술을 알려드렸습니다. 철저하게 칭찬의 기준은 어디다 두자 큰아이의 과거 작은아이의 과거 거기다 두셔라 그리고 아까 볼펜 들고 자는 것이 칭찬이 될 수 있다. 왜 그 전에 볼펜 안 들고 잤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하시면 어문들께서 칭찬할 거리가 쏟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다시 끝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 칭찬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야공 야단치는 거 야단치는 기술 제대로 야단치는 기술 제가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이건 실은 연수 많이 들으셨으면 들어보셨을 텐데 아이 메시지라고 해요. 아이 메시지 근데 정작 결정적인 대목에서 화를 내야 될 대목이라서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이렇기를 바라기 때문이야. 이렇게 애에게 화를 내라. 자 우리 어머니 어머니가 문 열어보시네.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화를 내셔라.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네 안 들렸어요? 아까 했는데 공유 공유 중지하고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소리 공유를 아까 한 걸로 기억하는데 네 네 네 네 보실까요? 네 네 빨리 읽으면 암기 효과가 있다고 자 같이 해보실까요?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이러기를 바라기 때문이야. 그냥 왜냐면 난 거기까지만 하실까요? 왜냐면 난 자 고 네가 뭐뭐하니 시작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이렇게 왜냐면 난 까지 자 그러면 화내는 기술을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화낼 수 있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화내면 될까요?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런네요 왜냐면 전 이렇게 같이 해보세요 시작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목소리 엄청 커지세요? 아니 얼마나 많이 당하셨길래 와 네 분노가 좀 느껴지는데 어머니께서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왔고 어머니께서 매운걸 못 드시니까 김치를 자꾸 너는 왜 김치를 이렇게 빨갛게 밖에 못하냐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시장에 가서 백김치 사다가 드렸어요. 맛있다는데 골라서 골라서 사다 왔는데 근데 또 그러시는 거야. 너는 김치 한 번 안 담그고 이러냐? 평생 직장 다니는데 무슨 김치를 왜 남아 담기는 맛있는 김치가 쎄는데. 지금 집사람이 어느 날 밥상에서 제대로 어머니한테 화를 내야 된다고.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서운하네요. 왜냐하면 이 김치 찾으려고 제가 시장을 세 군데나 다녔거든요. 집사람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딱 얼었어. 야 이거 뭐지? 이거 긴장되는 거잖아요. 평생 안 해보던 말을 그때 처음 해본 거예요. 그때 어머니께서 갑자기 눈이 커지신 거야. 아니 이것 봐라. 안 하던 말을 다 하네? 그런데 이 말에서 이 화내는 법 속에 공격적인 가시가 없잖아요. 찌르지 않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다시 식사하시더라고요. 정말 제대로 화내는 기술이다. 시어머니한테 화내는 기술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남편한테 한번 화를 내볼까요? 남편한테 제대로 화내기. 시작! 당신이 그러니 내 마음이 이런네. 왜냐하면 난. 집사람이 잘 쓰는 게 당혹스럽네.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당혹스럽다. 그럼 제가 주눅돌아요. 그랬어? 미안해. 이게 제대로 화내는 기술이다. 누구에게도 화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잘 못해. 굉장히 중요한 삶의 라이프스킷. 생존 기술입니다. 그러면 역할 훈련. 아이가 엄마한테만 무례하게 행동하면 예시문이 그렇게 썩 훌륭한 것 같지 않은데 네가 그렇게 행동하니 엄마가 종료받지 못하는 느낌이네. 왜냐하면 어른으로서 종료받고 싶거든. 왠지 무례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직원 실제 사는데요. 애가 이제 사내를 데리고 사내에 가시는데 아버님이 아빠가 이제 애가 막 뛰어다니니까 뛰어다니니까 엄마가 그러면 뛰지마! 소리 팍 지르면 미안해. 아빠한테 혼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물론 긴급할 때는 소리 질러야죠. 긴급한데 네가 그러니 뭐 막 이럴 수 없잖아. 근데 이렇게 네가 그렇게 뛰니 뭐 아빠의 마음은 어떻게 되니까 걱정 내는 거잖아. 왜냐하면 다칠 것 같잖아. 그런데 이게 진짜 야단치는 게 될까? 어머니가 어머니께서 어머니에게 전화 상담을 하는데 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애가 외박을 하고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친구 집에서 잔다고 그러고 그랬을 때 저도 그랬어요. 애가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작은 애가 여자애가 대학교 1학년 때 외박을 하고 들어온 거야. 서울에 사는 애들이 외박을 제일 잘합니다. 왜냐하면 택시가 늘 있었기 때문에 애들이 술 먹다가 필름이 끊긴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건데 어쨌든 애비로서는 걱정이 많이 됐죠. 걱정이냐 하면 나중에 화가 나잖아. 연락도 없이 더군다나 여자애가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그때 어떻게 화냈을까 저는 있는 그대로 걱정을 했어요. 네가 외박을 하고 들어오니까 아빠가 화가 났나요? 화가 났나요? 화라는 게 알고 보면 두려움이잖아요. 아빠가 묻혀 걱정이 됐어. 왜냐하면 그다음에 남성, 여성을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제가 그때 속마음은 그렇다. 내가 걱정이 돼. 잘못될까 봐 다칠까 봐 이런 걱정을 한 거죠. 그랬더니 제가 만약에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그랬다 그러면 내가 그 이후로 행동이 그렇게 술자리를 그렇게 조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이후로는 술자리를 더 조심하고 늦더라도 꼭 전화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칭, 야 그다음에 공 공 공감의 기술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한마디 기억해 주세요. 판공비 잘 판공비 잘 판공비를 잘 쓰자 그게 아니고 판단을 원하는지 공감을 원하는지 비율을 잘 살피자. 그런데 실은 어른들은 판단은 잘 해주시죠. 그런데 잘 못하시는 게 공감이거든요. 그런데 공감의 기술을 제가 간단하게 익히는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딸이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학교에 갔다 오더니 가방을 툭 던지느니 아빠 세상에서 우리 탐탱이 제일 싫어. 단턴이 제일 싫어. 자 그럴 때 어머니들은 뭐라고 하시겠고요. 네 얼마나 더 연습을 하셔야 되냐 질문 주셨네요. 얼마나 하루 스무 번 침략공을 하루 스무 번 하셔야 돼요. 침략공 스무 번 제가 끝끝 무렵에 안내를 해드릴게요. 침략공 합쳐서 스무 번씩 스무 번이 되도록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좀 더 다섯 안내해 드릴게요. 끝무렵에 자 이를 이럴 때 언제 공감을 해줘야 되냐면 공감은 아이가 감정이 감정이 고조되어 있을 때 기쁘든지 슬프든지 화가 났든지 감정이 고조되어 있을 때는 뭐부터 하셔라? 공감부터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는 제가 실수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왜? 라고 물으면 왜? 라고 묻지 실수한 거예요. 뭐부터 해줬어야 돼요? 공감부터 해줬어야 돼요. 왜냐? 애가 아빠한테 판단을 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의 이 원통한 마음을 아빠라는 인간이 좀 알아봐 줄래? 이런 뜻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이때 왜? 하는 바람에 일이 찌그러진 거예요. 선생님이 떠들었다고 과자를 사오라고 그랬다고 그러고 그때 대화가 꼬여버려요. 그냥 그럴 때는 애가 감정이 기쁠 때 슬플 때 똑같이 이 그림이 기가 막힙니다. 거울이 되어주세요. 애 얼굴 표정 그대로 애가 화가 났어요. 아빠 우리 탐탱이 제일 짜증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얼굴을 똑같이 만들어. 만들고서 지금 여기 표현처럼 애국 우리 딸래미가 탐탱 때문에 전라 짜증 났구나. 이렇게 하셔야 제가 이 세상에서 우리 탐탱이 역할극 하는 거예요. 지금 서로 제가 딸래미 할 테니까 어머니들이 엄마 해주십시오. 아빠 이 세상에서 우리 탐탱이 제일 짜증나. 제 얼굴 보시면서 똑같이 애국 짜증나냐고 애국 뭐 그렇지 짜증나 탐탱 때문에 단탱이라고 하세요. 근데 제가 웃기는 얘기 제가 대안학교 학교 적응을 못해서 대안학교를 가서 학부모 강의를 하는데 역할극을 한 거예요. 실제로 아버님 아빠 이 세상에서 우리 탐탱이 제일 짜증나 싫어. 그러거든요. 그리고 대본이 애국 우리 딸래미 가잖아요. 정색을 그러니까 똑바로 하라 이 짠식이야. 그때 그 자리에 온 어머니들 아버님이 다 놀라셨습니다. 애가 아버님이 저러니 그분이 배그를 하시겠어요. 코너를 하시겠어요. 뭘 하시겠어요. 전혀 소통이 안 되더라구요. 이렇게 감정이 어떨 때 고조되어 있을 때 기쁘거나 슬프거나 이럴 때 자 그러면 어때 자 그럼 이럴 땐 어떻게 돼 보통 중학교의 경우는 사회만 하루 한과목 보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난이도 해서 수학하고 수학하고 영어도 같이 안 봐요. 그러면 애들이 공부하는 걸 주원하잖아요. 보통 사회나 영어 이렇게 짝을 지어주면 돼요. 오늘 분명히 수학도 봤을 텐데 0점 엄마는 이런다는 얘기야. 엄마 오늘 사회 90점 만에 서는데 0점 엄마는 근데 수학은 그러면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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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없는 엄마야. 애들이 제가 제가 시험 볼 때 학부모 코칭을 이렇게 했어요. 시험 보기 2주 남았습니다. 그 부식비를 얼마 정도 더 책정하셔서 아이가 생일잔치 받듯이 식사 준비해 주세요. 뭐 꼭 사시라는 얘기는 아니야. 반찬가게 가서 반찬가게 많이 그리고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오늘이 시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 시험 마지막 날입니다. 아침에 특별 용점 주세요. 느닷없는 서프라이즈 선물은 성취 동기에 매우 영향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썼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도 시험 보는 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시험 끝나고 나서 얘들아 선생님이 실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학부모님 코칭을 했단다. 니네 오늘 돈 많이 받았지. 응. 몇만원 받았지. 선생님이 다 코치 한거야 이런 거 애들이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중에 얘들아 선생님이 코칭한게 7 8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어떤게 제일 너희들 마음에 드니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 그럴게요. 요거를 이거를 애들이 가장 좋아해요. 10대의 마음 수학은 궁금하지 그럼 나중에 지가 얘기하겠지 송청지표 까지 없나 내가 사회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초평균을 올리려고 애를 썼는데 엄마가 거기다 대고 안 돼 빗장을 지르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기말고사 앞둬서 오늘 적절한 거 왔습니다. 여태까지 몇 가지 기술 칭찬 야단 공감 별거 아니죠 실천만 하면 돼 실천 실천하는 방법 좀 안내 해드릴게요. 거기다가 부부의 자녀와 소통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부부가 소통하는 것이다 요거 사진 찍어주세요. 메모 하셔도 되고 제가 담임 하면서 부모님들께 추천하는 책이에요. 학부모 청회 때도 추천드리고 심지어 다시 태어나는 중년 이 책을 애들하고 어버이날 공동 구매하자 어머니 이거 사드려야 돼 여태까지는 어머니가 너희를 케어했지만 이제는 엄마도 4학년이 장난이 아니야 무서워 너희들이 엄마를 보살펴대요 공동 구매했던 책입니다. 이 책은 집사람이 40대 초반에 저를 잡아먹으려고 하더라구요.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 안 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잡아먹으려고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책방에 가서 이 책 사갖고 와서 이걸 넘겨보면서 혼자 키득 대고 우는 거예요. 다 읽더니 여보 당신도 한번 읽어봐 저를 보여줬는데 이게 완경기 증후군이 완경기보다 10년 전부터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힘들어지는 거죠. 어머니 들께서 지금 40에 접으시면 그때 집사람이 뭘 시작했냐면 아쿠아로빅 을 시작했어요. 물에서 풍덩풍덩 체조하는 거 집사람이 관절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저는 등산을 좋아하는데 집사람이 관절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선호 아쿠아로빅 을 했어요. 그전에는 우리 딸내미가 지엄마를 만화를 그림을 그리면 엄마는 집에서 누워있어요.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누워있는 그림 그리더라고요. 초등 교사거든요. 누워있을 만하지. 그런데 위기에 닥쳐서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아쿠아로빅 을 시작하고서 한 3개월 4개월 지나니까 어디서리면 주말에 눕질 않네. 그런데 지금도 헬스장을 가요. 땀을 흘리질 않으면 하다못해 집에서라도 뭘 운동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들 뭐 하셔야 돼? 이제 4학년 되셨으면 필수로 뭘 하셔야 될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지금 운동을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 노후에 진짜 놀아야 될 때 기운이 약해서 놀지는 못해. 제대로 놀으려면 운동하세요. 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좀 마르긴 했어도 건강이 좀 있지 않나요? 제가 새벽 조깅을 5시 반쯤에 올림픽공원 바로 옆에 예요. 저희 집에 새벽이면 조깅을 29살에 시작했어요. 지금 40년 30년 했네요. 넘게 했네요. 하루 2만보 아침에 7천보 걷고 오후에 13,000보 정도 걷고 그래서 아침에 뛰면 땀이 얼굴에 베어 나와요. 어머들 제 피부 어때요? 건강의 중요성 땀 흘리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잘난척 하는 게 아니고 피부 괜찮죠? 아침에 땀이 이렇게 베어 나올 정도로 뛰니까 한 7천보 4키로 정도 뛰니까 이렇게 되더라구요. 어머니들 슬슬 남편의 밥 씹는 소리가 치가 떨릴 때가 됐어. 그전에 이 책을 꼭 사서 보셔요. 남편 때려 잡지 마시고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다가 이렇게 좀 아이하고 소통하다가 막힐 때가 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님과 교사 제가 영어 써봤어요. 부모님과 교사는 두 바퀴 자전거 두 바퀴는 넘어질 수가 있어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받아야 한다. 이런 취지고요. 학교에는 위 클래스가 있고 교육청에는 위 센터가 있습니다. 전문상담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두려워 마시고 노크 하세요. 공부와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지만 진로 선생님 계셔요. 진로 선생님은 수업을 많이 안 하십니다. 10시간정도 수업하셔서 학교에 가셔서 직접 그러면 애들 학습에 관한 정보를 다 그분이 갖고 계셔요. 담임선님보다 더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진로 선생님한테 상담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아까 미러링 아이의 얼굴 표정 그대로 따라해주는 건 미러링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학문적인 용어더라고요. 미러링 미러가 거울이잖아요. 거울 되어주기. 제가 우리 딸 래미가 기쁠 때 아빠 490점 마셨어. 수학점수 궁금한데 물어보지 못하고 지갑 꺼내서 아싸 대박 특별 용돈 특별 용돈 안기고 애가 감정적으로 애가 논리적인 판단을 요구하지 않고 뭔가 감정적으로 고조되어 있을 때는 계속 그렇게 똑같은 표정을 지어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런 거야. 에이 아빠 표정 쩔어. 에이 아빠 표정 쩔어. 이런 데 그런데 그 얼굴 표정이 기분 좋다는 뜻인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해주는 것이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쩌는 표정 그게 좋은 거다. 아빠 탐탐이 제일 싫어. 에이구 우리 딸이 탐탐이 때문에 찰나 짜증 났구나.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주제는 이렇게 이게 구호를 개콘처럼 자 개콘처럼 우리가 구호를 하겠습니다. 쩌는 표정 잘 지어서 우리도 개콘 한번 해보는 거예요. 미친척 해보는 거야. 그래야 머리에 남아. 액션을 해야 돼. 쩌는 표정 시 시작 쩌는 표정 잘 지어서 우리 가족 행복하게 네 오늘 제가 질의응답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시작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부모의 가장 큰 선물은 부모 스스로가 행복한 것입니다. 부모가 행복하면 아이는 자존감이 높으므로 생각될 수 있어요. 키보다 성적보다 무엇이 올라가야 한다? 자존감이 올라가야 되고 엄마가 저는 제가 학교폭력 예방 교육하고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설문을 받았어요. 오늘 스크래치 페이퍼라고 기억을 나시죠? 이렇게 긁으면 나오는 거 그때 한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다가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 아이의 자존감 건드리는 소리만 해대고 아이의 생각을 못 읽고 칭찬을 해주지 않은 내 자신에 대해서 되더라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회안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의 가해가 됐을 때 어머니께서 제대로 퇴치 하신 건데 자존감 금민 소리만 해대고 했다는 거죠. 가슴 뭉클하더라구요. 최근에 몇 달 안 됐는데요. 우리 딸내미가 제 딸바보 같지 않나요? 딸 얘기 많이 하죠? 우리 딸내미가 저보고 아빠는 에휴 아빠는 파일럿이야 이러는 거예요. 지금 대학원 졸업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어요? 자 우리는 우리가 무슨 말만 하면 뭐뭐뭐 태우잖아. 여기 같이 계실 수 있으면 제가 상품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품을 좋아해요. 네 정답! 이런 상품 드릴 텐데 비대면이라서 드릴 수가 없네. 예쁘죠? 아빠는 무슨 말만 하면 비행기 태우잖아.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떤 소득이 있냐면 부모와 자식이 친구처럼 되어버려요. 그런데 친정정씨가 전문의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가 한 말이 있습니다. 사춘기 때 아이와 친구가 되지 않으면 평생 친구가 되기 어렵다. 사춘기 사춘기 지금 정말 친구가 될 소중하게 시켜요. 뭘 잘하면 돼? 그러니까 딸내미가 임용고시 준비하느라고 바쁜데 아빠 다음 주 월요일에 용마산 갈까? 이러는 거예요. 걔가 지금 임용고시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애인데도 아빠만 돌아준다는 거예요. 깔팡 깔고 김밥하고 사가지고 막걸리 가지고 같이 먹고 애는 또 거기 가서 교육하고 공부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좋은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숙제 가족의 삶이 달라진다. 칭야공 칭 칭 잔 야 단 공간 하루 몇 번 스무 번 바를정 자로 쓰세요. 볼펜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뭐 뭐 휴대폰 메모장에다 하셔도 됩니다. 바를정 자로 쓰셔서 어 감사해요. 요 타이밍이 지금 칭찬 타이밍인가? 어 칭찬. 아 칭찬은 어떻게 해야 돼? 내 아이의 뭐 과거 그쵸? 자 야단 켜야 돼. 야단 칠 때 어떻게 해야 돼? 응 제대로 오케이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하면 난 공감 공감 아빠 세상에서 우리 탐퇴이 제일 싫어 그럴 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에구 우리 딸내미가 탐퇴이 때문에 전라 짜증나구나 이렇게 아빠 오늘 사회 90점 만이었어 아싸 대박 아싸 대박 특별용돈 만원 딱 이렇게 이걸 친야공을 스무 번 해보세요 근데 사실은 저 스무 번에 도전 스무 번까지 못했어요 제 기억하기 열일곱 번까지 성공했습니다 열일곱 번 근데 그때부터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습관이 되어버려요 말만 열면 칭찬 말만 열면 야단 말만 열면 공감 오죽하면 파일럿이라고 딸이 그러게 삶의 질이 가족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여전히 학부모가 뭐 해야 한다? 행복해야 한다 행복해 그러려면 1회 정도는 자연 속의 시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바랍니다 여기 지금 아차산입니다 아차산 가서 한 번은 막걸리 한 통을 사갔는데 막걸리가 때굴때굴 굴러가지고 제가 막걸리 엄청 좋아하는데 비상사태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신발에다가 막걸리를 넣어놓습니다 자 카톡 아이디 카톡 아이디 RCT-SNG 폰번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질문 질문 아까 아이메시지가 좋다는 걸 예 그렇죠 계속 훈련해야 돼 네 이제 여기다가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주시든지 혹은 소감 강의 소감 오늘 들으신 이야기 중에 나는 이게 점토업이 되었다 이런 내용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이나 소감은 강의 소감 이렇게 남겨주시면 음소거 해제하시고 직접 질문하셔도 됩니다 궁금하신 거 제가 이동 이 애들하고 38년을 제가 사놨으니 궁금하신 거 열심히까지 하지 마시고 하루 20번 어느 날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 어 그 내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 습관이 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죠 굳이 파일럿이라는 뭐예요 애가 얘기한 것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내서 그걸 칭찬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습관이 됩니다 예 그러면 칭찬공감 칭 칭야공 네 칭야공 칭찬 야당 공감 네 중산 아들에게는 게임에 너무 열정해서 칭찬이 잘 안 나오네요 근데 게임과 관련해서 하나 어머니들께서 이게 질문이 되신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이렇게 유난히 게임 중돈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같이 구조가 사다리가 하나잖아요 대순위라는 한 칸이 있기 때문에 이 여기서 애들이 이 사다리에서 사다리가 사다리가 40명이면 40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40만이면 40만 개의 사다리가 있어야 되는 거지 한 개의 사다리를 40만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 자존감이 상처를 받는 거죠 게임에 몰입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 그 본인들이 이 그 자존감을 못 느끼니까 게임에서 승리를 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뭐 소리가 그러니까 아 지금 바깥에서 들으시는 분이 계신가 보다 휴대폰으로 네 아유 센스 있으시다 그래서 애가 게임에 몰입할 때 주의하실 거는 얘가 하지 말라고 해서 되지 않는 게 우리나라는 PC방이 뭐 그냥 지천에 깔려 있기 때문에 집에 사지 말라고 하면 PC방 거사입니다 근데 PC방 거사는 코로나라도 걸려봐 더 그렇지 그러면 그냥 하는 건 다 놔두냐 게임 중독을 치료하는 우리 아들도 과거 입시에 실패하고서 게임 중독 됐어요 고등학교 3년에 그냥 게임에 몰입해 가지고 근데 그렇게 재수했죠 재수해서 이제 대학을 갔는데 어 대학을 갔는데 또 게임을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되겠다 이제는 그때 진작에 갈걸 그때 인터넷 중독 청소 소아청소인 정신병원 중에 게임 중독 전문화는 이렇게 있더라고요 천호동에 거기 가서 두 달인가 치료받았어요 뇌파 뇌 이런 것도 치료받고 그러니 이제 그 치료받고 나서 그전에는 게임할 때 들어가면 방에 들어가면 이렇게 째려받고 불쾌하더라고요 근데 그 치료받고 나서 그 다음 또는 그렇게 몰입도 하지 않으려니와 그 적대적인 그런 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